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9월 17일 토요경마 조철의 친검발이 실전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방금 금요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경마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따끈따끈한 마범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아 그게 1삼착 2삼착 뭐 코차 목차 다 와가지고 20배 한방 30배 한방 아쉽게 3복승 밖에 못건져먹었죠 특히 후반부 승부처 두개가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자 아무튼 1삼착도 실력이고 2삼착도 실력입니다 우리 경마에서는 무조건 1,2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복승은 여러분들의 영역이고 아까 3복승 항구를 하셨다고 몇 분이 또 문자 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조철이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잘하신 거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뽑아놓은 안아짜리가 꽤 많이 선전을 해줬는데 축선정 미스라든지 한타 부족한 마번으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뭐 아쉬운 거는 빨리 잊고요 뭐 안아짜리들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과천승부처가 2469 2469 제주는 1경주 5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승부가 후반부 2개씩입니다 과천은 6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승부로 들어가고요 자 아무튼 경마 예상을 하면서 배당마필들 째리는 놈들이 선전을 하면 그만큼 항구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에 아쉬웠던 거 토요경마에서 한번 미련없이 한번 또 갖다 씩씩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고요 혼정경주죠 그 중에 인기 1위 팔릴 놈이 경주 경험 두 번 있다고 대가리가 팔리는 5번마 파워풀 삭스입니다 5번마 파워풀 삭스 사실 별 볼일 없죠 안토니어가 한번 타고 빅투아르가 한번 타고 착순권 5착 6착 그런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 똥마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등 떠밀려서 5번마 파워풀 삭스가 대가리입니다 양말공장 우리 김창식 마주의 마필 삭스 시리즈죠 자 5번 파워풀 삭스 자 이놈이 인기 대가리로 가지만 기본능력을 그렇게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다 또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또 갇힐 그럴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마 파워풀 삭스를 이기러 갈 한 놈이 자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5번마 파워풀 삭스가 근수하게 인기 1이죠 근수하게 인기 1인데 자 이놈 정도는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한 마리가 나머지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요 5번마 파워풀 삭스 자 이놈을 제끼고 쌍승식까지 대가리 까고 들어올 수 있는 한 마리 달라박스를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 중배당으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4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0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이경주 첫 승부와 마찬가지로 자 이경주는 5번 파워풀 삭스가 불안한 인기 1위였는데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자 5번마 동트자 웨이입니다 5번마 동트자 웨이 직전 경주의 임다빈 기수가 공백 이유긴 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쥐어짤던 그런 마필인데 인기 대가리 팔렸죠 앞선에 붙여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따였는데요 이 포샤포샤라는 마필 방춘식이가 대가리를 쳤는데 이 포샤포샤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니죠 그래서 이 5번마 동트자 웨이 직전에도 나올 때 인기 2위로 팔렸었는데 자 이번에 또다시 인기 1위가 갑니다 아마 10조 정오익 마방에서 조교를 열심히 갈아놨기 때문에 우리 조교를 또 열심히 보는 조교 전문가 예상가들 동료들이 아마 5번마 동트자 웨이를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찬스로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5번마 동트자 웨이를 이길만한 심마가 한 마리 숨어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마주의 의지도 그렇고 마방의 의지도 그렇고 이 5번마 동트자 웨이 정도는 때려잡으러 갈 한 놈이 숨어있다 5번마 동트자 웨이가 들어오면 번전만 하는 거고요 자 이 5번마 동트자 웨이가 부러지면 어디 갔습니까 자 이 5번마 동트자 웨이가 이렇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5번마 동트자 웨이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이죠 중배당 고배당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동트자 웨이만 부러지면 고배당인데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직전 경주 껍데기 쪄습니다 이것도 자 5번 동트자 웨이 뒤로 돌려놓고 따끈따끈한 중배당 한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과천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과천 육경주하고 구경주인데요 과천 육경주 그 다음에 구경주 두 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육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혼정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육경주 노리는 한놈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안감방 갑니다 예 요번 경주가 1,400인데요 국산 5군 예 뭐 1,400을 띄워본 마필들도 있지만 1,200 1,300에서 올라온 놈들도 있고 1,700에서 내려온 놈들도 있고 자 이 경주 거리가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1,400 경주 거리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자 요번 육경주에 한구라 때려 먹을 놈이 또 하나가 숨어 갖고 있는데요 안쪽 게이트 2점이 있는 1번마 베스트 매드캠 베스트 매드캠 거기에 재검받고 나오는 4번마 골드 스파이크도 있고요 김용근이로 2번째 안장을 올라간 5번마 스마트별이 선입전개 또 가능한 그럼 마필이죠 승군한 다음에 3번째 경주인데요 자 6번마 금아시크 요게 나올 때마다 인기만데 빅투아르가 한 번 타고 멀로가 한 번 타고 자 이것도 승군전 올라와서 3번째 경주죠 안말경주기 때문에 6번마 금아시크도 한 칸 날릴 수가 있고 또 양말 시리즈 김창식 마주의 7번마 해피삭스의 선치입전개도 있고요 항상 배당 나오면 무서운 8번마 트롯트킨 2억 1으로 딱 바꿔놨습니다 문성혁이하고 정준희하고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직전 경주 부러졌죠 자 이번에 2억으로 딱 바뀌어놓고 52조에서 승부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외각 12번마 신한 특성 이라는 마필도 자 군대 제대한 다음에 거의 모든 마필을 강승부로 때려주고 있는 12번마 신한 특성에 또 우리 이동하기수가 올라가 있어요 자 외각에서 빠르게 달라붙어서 선행 트라이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인기 가능성 있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쭉 있는데요 조철이 언급을 한 이 마필들 중에 한놈 경주 거리 적정 거리로 딱 보입니다 1400 적정 거리로 노리는 제가 볼 때는 이 똥말들 안말들 편성에서 잠재력이 제일 쎈 놈 한 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에 메리트가 있다 아마도 근소하게 인기 1위는 12번마 신한 특성이 갈 것 같은데 외각으로 밀려있는 코스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요 계속 한타가 부족합니다 12번마 신한 특성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조철의 달라박스 상안감방 또 시원하게 달립니다 이거 쌍승식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쌍승식까지 걸리고 삼복승까지 걸린다면 충분히 상안감방 때릴 수 있겠다 과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천 단춘하게 4개 승부처인데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안가 벤차인데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는 찍어먹기 한방으로 들어갑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오수처리 자 51조 최원권인에서 오수처리 갖고 좀 재미를 보는데요 4키로 감량을 받으면서 3번마 스프링 킹 3번마 스프링 킹 자 요놈이 대가리로 아마 팔릴 건데 자 3번마 스프링 킹은 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연습주행을 거쳐가지고 직전 경주 곧바로 휴안 갔다 와서 대가리를 때렸는데 자 요번에도 안쪽 게이트 2점이 있고 거기에 오수처리 감량까지 있고요 자 요번 경주 3번마 스프링 킹 연투가 가능한 전력이다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3번마 스프링 킹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후차권에서 후차권에서 아마도 역시나 또 문세영이죠 11번마 몬스터 K라는 마필이 문세영이 한 장에 분명히 이것도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요번 경주 11번 몬스터 K를 깨러 갈 놈에다 한방 때립니다 외곽에 밀려있고 58kg고 직전 경주에도 열심히 주어 땄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의 외곽 게이트라는 게 아무리 문세영 기술에도 이거는 조금 과도한 인기가 실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때려먹을 찬스가 왔다 11번마 몬스터 K가 아닌 3번마 스프링킹을 대가리로 놓고요 일단은 뭐 6번 황드림이 승군전 맞았지만 직전에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상대마 필로 떠오를 수 있겠고 9번마 디스체인지 직전 경주 합바지 이현정 이가 늦발을 하면서 좀 아쉬움 당겼죠 자 이번에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날라들어올 수 있는 W마필 이고 다리가 조금 안좋아서 공백이 있긴 합니다마는 12번마 문학시바 역시도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문학시바라 아니고 문학시바 입니다 문학시바 역시도 직전 경주의 3연승 때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삼착을 했는데 박태정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12번마 문학시바도 있고요 한 마리 정도 더 본다면 4번마 해들매 이거 요주의 마필이죠 임다빈 기수가 언제 추입으로 때리고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2번 노려드렸었는데 4번마 해들매에 어부들이 추입까지 요정도 마필 안에서 조촌에 찍어먹기 한방이 나오는데 11번마 몬스터 케이 요 놈을 이기러 갈 하나짜리 한방에다가 예측권 20당 시원하게 상한감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과천 구경주 상한값 천만원 돈 찾아가시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현장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과천 경마 승부처 4개 함께 해봤고요 제주 경마 1경주 5경주 7경주 인데요 자 제주경마 도 오늘 3개 단촐하게 오늘은 평소보다 승부처를 한두개 줄여놨습니다 승부처에 집중을 하려고 먼저 제주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인데요 자 이번 제주 1경주 능력 한수 위에 마필인 8번마 백두정복 입니다 백두정복 직전경주에 선두 경합을 하면서 좀 무너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3번마 특공부대라는 마필이 한 놈이 있긴 합니다마는 8번마 백두정복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경주가 좀 꼬였던 그런 놈입니다 이 7월 14일날 주행검사 받을 때는 끝걸음이 꾹 잡고 남아있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경주에는 외곽 사행을 하면서 조금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이죠 거기에 직전경주는 또 선행 경합을 하다가 조금 3착으로 밀렸어요 어차피 능력마 같으면 이런거 다 이기고 올라오겠지만 자 이번 경주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8번마 백두정복 자 이놈은 대가리가 왔다 자 8번마 백두정복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있는데요 박성광의 가기 승을 하고 인게이트 2점이 있는 자 2번마 한산수 거기에 선행출하에 버티기 시도할 3번마 특공무대 그 다음에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장우성의 14번마 비상신호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끈기 보일 수 있는 7번마 진일보 거기에 외곽에서 취입으로 같이 타고 올라올 19번마 거친 바다 8번마 백두정복을 빼고는요 전부 후차권이 고만고만한 변마들의 일색입니다 자 그런데 배당판에서 조철이 째릴 마필이 딱 두 놈 정도 있는데 이 다섯 놈이 배당판을 골고루 놀아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 필드 싹 꺾고 8번마 백두 정복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완짱으로 예측권 10장 한번 갖다 지져먹겠습니다 자 8번 백두정복 놓고 찍어먹기 한방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개 5경주 7경주 인데요 자 제주 5경주 입니다 제주만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까지 구요 자 요번 제주 5경주는요 음 객길이도 좀 불안하고 인기 1위도 좀 불안하고 이놈 저놈이 팔리는 그런 경주 입니다 이게 세전 인기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5경주 5경주 입니다 그죠 자 2번 유비군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직전 경주에 뭐 거리차 벌리고 여유로운 전기였죠 근데 승군전 맞은 마필이고 4번마 천년약성 5번마 전농미르 6번마 엔트리 9번마 북극성 10번마 제주정상의 외곽 선입까지 한 대여섯 마리의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까요 여러분들이 봐도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봐도 헷갈립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정도 사전 인기도에 편승을 해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현장에서 인기 일리가 아닙니다 인기 일리가 아니고 배당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가 사전 인기도를 싹 검사를 하고 아 이 정도면 조철이 대가리 놓고 때려도 되겠다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이 있는데요 적정거리에 적임기수에 앞뒷방 다 있는 이 놈이 이번 경주는 상대를 잘 만나가지고 쌍승시까지 복승시까지 삼복승시까지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제주 우경주 첫 번째 승부 딴 놈은 몰라도 인기 대가리는 몰라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들어왔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해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구요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제주 7경주 제주만 3등급 1000m 핸드캡이구요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제주 7경주 메인승부 에 자 마지막 제주 7경주는요 대가리 넣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방 좀 끝내고 내일 일요경말을 좀 맡겠습니다 자 최근 내전승입니까 3연승을 때리고 있는 7번마 휘날리며죠 7번마 휘날리며 어 뭐 요번경주까지 요번경주까지 비록 부담중량이 58.5고 이런 인기 대가리에 팔리면 뭔가 좀 깨름직한 안득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마는 자 요거는 안득수 기수의 자가용이죠 7번마 휘날리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이거다 저거다 긴 말씀 드릴 일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올려놨듯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7번마 휘날리며 를 놓고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한 두 방 많아야 세 방 인데요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요런거 따끈따끈하게 한 방 찍어먹을 수 있는 경주도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처의 승부처 중에 하나죠 제주 7경주 메인 자 요거 자신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고놈을 싹 제끼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뭐 한 다섯 배에서 열 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먹으면 헌수도 짭짤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 정도 배당을 그죠 자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제주 7경주 메인 조철이 딱 골라놨으니까 현장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7경주 항구라들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과천이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469 제주는 1경주 5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 새벽에도 입금해놓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 확인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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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